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AI입니다 전 시간에 옵시디아는 설치를 하고 기본 설정까지 해봤는데 계속 옵시디아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녹음 버튼 누르면 녹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99번의 어테치먼트로 해서 폴더를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정하는 거 같이 보셨었죠? 그랬을 때 이거를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을 자동으로 해주는 걸 NA-N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이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이 들어오면 위스퍼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인식이 이렇게 생기죠?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로 저장된 걸 한꺼번에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지 검수를 한번 쭉 합니다 검수해서 수정한 거는 다시 회의록 형태로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만들어줍니다 프록으로 저장이 된 거는 제 옵시디안에 제가 지정한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정지를 이렇게 누르면 1분 35초 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NA-N 자체는 제가 저번에 도맨킷에서 해줬던 것처럼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 구글 드라이브도 지금 연동이 되어 있죠? 제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와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제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NA-N에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대화가 담겨있는 이 99번 어테치먼트 폴더로 해가지고 음성 파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돌렸을 때 이렇게 리코딩 웹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받아줬죠? 자막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자체가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맞춤법이나 흐름을 교정해주는 거 임의로 길이를 줄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락되는 문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문장의 어색한 단어는 적합한 단어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괜히 갑자기 엉뚱한 단어들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자막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디스하려는 건 아니지만 크노트라든지 다 뭐 이런 노트들은 갑자기 뜬금없는 단어들이 푹푹 튀어나와요 이런 거는 좀 검수로 해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제가 이런 회의록을 만든 겁니다 좋은 모델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갑자기 튀는 단어라든지 엉뚱한 단어를 생략하고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로 다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막 작업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다시 이거를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회의록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회의록 내용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록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시스템 메시지는 그냥 제가 급하게 만든 거라서 좀 퀄러티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메시지 자체에 양식을 규정해주게 되면은 그게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몫은 저희 일하는 AI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20시... 오늘 5월 14일이죠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면 위스퍼를 통해서 변환돼서 회의록으로 저장되는 프로세서를 제안했다 그리고 옵시디안에 통합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바디의 드라이브를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회의록 쪽에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리코디드 여기 쪽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5-3의 회의록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왔고요 옵시디안으로 들어왔죠 메인으로 들어왔고 워크에 회의록 제가 넣어주고 싶은 이 폴더 이 폴더에 이 아이디 주소 있죠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 프롬 리스트가 아니고 프롬 아이디 해가지고 여기 쪽에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면 정확하게 그 아이디가 있는 이 폴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지금 회의록 정리된 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운로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이거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폴더 열어보면 지금 이 리코딩 해가지고 뭔가 새로 생긴 게 보이죠 이거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미처 시스템 프롬프트를 개선을 안 했나 보네요 해시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본문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했어요 스트로 삽입하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하는데 추천이 맞춰졌습니다 미스퍼를 통해서 회의록으로 저장되고 최종적으로 옵시디안 노트에 저장되는 과정을 표시하면 실용성 강조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옵시디안에도 같이 넣어 줬거든요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이 쓸데없는 말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이라이트 뽑기 본문 작성 해시태그 전반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내용이 정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인 이런 회의록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목 같은 것도 좀 바꿔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조금씩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거는 이 NADEN에서 바꿔주면서 개선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네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회의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저장이 됐을 때 얘를 Every Minute로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Every Hour로 하고 매시 정각에 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얘를 세이브 한 다음에 Active 이렇게 해주면요 이제 이거를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녹음을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해서 99번 폴드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그 녹음이 저장된 게 매시 정각에 요게 돌아가면서 회의록을 아까 그 이름으로 지정한 거대로 그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시디안과 NADEN을 활용해 가지고 회의록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옵시디안을 사용하게 되면 제 로컬 파일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 NADEN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